엄청 많아요 짜잔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오늘 저녁에 와서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왔어요 촬영 중에서 하루를 편집한 곳 촬영 중에서 잠시 후에 중간 시간을 잘 못찾는 곳 하지만 중간에 재료를 찍고 주문하고, 준비하는 것 같다는 것 같다 채소를 입고, 주문하고, 다가오지? 아니, 다가오지... 촬영 중간에 신나는 먹방 촬영 중간에, 촬영 중간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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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래? 응 두부? 몰라 술이? 으응 단맛이구나 고기도 하면 맛있다 오늘 먹을까? 갑자기 오늘 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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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오늘 먹을까? 오늘 먹을까? alorsAC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쨘 먹으러 갈라? 내가 몇은 맛이야? 다닐 소스 얼른 요리는 마포스테이 마포스테이 고추냉이가 라이브 하얀 다닐 고춧가루 마포스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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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운을 어? 이거 뭐 하필 제일 받고 싶은데 나 코끼리 빼고 코끼리랑 로봇아빠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나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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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체가 있네 나 코끼리 나 코끼리 나 코끼리 나 코끼리 나 코끼리 나 코끼리 물 touch 나 코끼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들버론자의 맛을 보여주겠습니다. dollar 비짜로? 나는 니피 만원 넘었다는 생각 가면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아저씨가 좀 더 좋아서 오케이야려구요 배게는 뭐고 있는데? 배게는 안쏜는데 다른게 너무 많아 아 이렇게 뼈가가 보는데 어깨하려고 오픈 시작 오렌지 와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라면은 6번 스파이크 표정 가볍게 많이 먹었지만, 이렇게 있는 영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진짜 맛있다! 이 라면이 그냥 그냥 먹더라도 먹으러 왔어요 이 라면이 너무 맛있어! 라면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라면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총이도 귀엽고 주먹밥이 너무 맛있어 나도 고랑자 달라 한번 짜 갈라 볼래 아까랑 달라 나 약간 배불러 이제 진심 그렇게 쳐다볼 정도로 너무 딱딱해서 어쩌지 다시 요스 같은 맛이야 소스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야? 나 이거 여기 온 사람 일본인 브이로그 봤거든? 근데 항상 테이블이 깨끗하더라고 근데 나는 뭐야? 얘 계속 마무리를 못해서 아 먹을만해 뭐지? 왜 그러는 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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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었는데 안 돼 됐어 마라골 브랜딩 아 꿀 있어가지고 뭐 돌었대 아 꿀 있어가지고 엄청나네 내가 해장술이다 해장술 장난이에요? 난 태어나서 해장술이라는 거를 정말 이승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야 말이야 진정한 해장술이다 아 진짜 배불러고 술 취하고 죽겠다 진짜 배불러고 술 취하고 죽겠다 어쩌다가 그렇게 사귀게 됐대? 네? 근데 그니까 습관인 거야 진짜 잘 모르겠다 그니까 그냥 그니까 이 그니까 그니까 너무 맛있다. 초콜릿이었어 아! 아 너무 약간 약간 외색 짙은 짱구들만 나왔는걸? 이거 너무 일본스러운 짱구만 나왔는데? 다소 초등학생 같은 느낌? 이 입구조차 280원 주차장 같아 입구조차 280원 주차장 같아 입구조차 380원 주차장 따로 끓일 때가 eige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? 나의 마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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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안되는데? 어 된다 이게 얼굴을 흘리게 해서 할 수 없는데 왜 마이너스야? 빨리 빨리 열 받는다 아 이런건 알걸 시간이 별로 없어 아 이런건 알걸 시간이 별로 없어 아니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열받게 안해 열 받네 열 받네 천천히 슬기가 어딨어? 오오오오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 더 아 힘들다 진짜 어렵다 된거지 왜?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니 너무 집중해서 힘들다 다들 잃고 있었어 거의 시험 마킹해야 되는 해처럼 즐거웠다 오늘 제일 몰입한 시간 내가 하자 했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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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난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다 아 장난해 잠시 후 아 이유따구 귀엽다 그냥 말아줄까? 그냥 말아라 주물도 드셨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짜잔 보리빵 짠 desk 사과 치즈볼 식용유 참기름 그리스 그리고 뺨 뺨 떡볶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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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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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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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